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넷째, 만나 세대가 광야생활 40년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급 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다섯 곳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7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61일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이 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이미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향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호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의 그에게 보호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해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울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느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징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느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력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력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여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발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도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니라. 신명기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업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학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물어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여.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지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오.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하에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 적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껏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레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송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라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소이다 하였노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7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고룩한 시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공의나 마음의 정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혼자 40일 밤낮을 금식하며 10개명 두 돌판을 받아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였을 때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처벌하고 다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위해 중복기도 했습니다. 또 가데이스바리아에서 입애굽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을 결정하시자 모세는 또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복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며 또한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열정의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그럼 후죄죄죄입니다. 함께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한 나라 이야기들을 보낸다. 그리고 뇌에서 사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그리고 지하일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점을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